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다음 주 아리셀 대표 등의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주말인 오늘도 아리셀과 인력 공급업체 메일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짓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아리셀 대표 등 이번 사고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식으로 현재까지 1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